진짜 이거 상상 못했다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? 우리 집 진짜 가는 거야? 가보자 아자! 아자! 아자 나 침봤다! 넙식아? 넙식아! 무슨 냄새야? 야, 나 기다려주고 가라 아, 비켜! 나한테 눈 돌았네? 나마세, 하이룻 너 등을 돌려 아이씨가 사마을 씨만 사는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? 피 때려쳐 그래서 이산에 들어오다고 핫불! 두발이 왔어요 그만할까? 그럴까? blockchain 파랑해! 안 들리지? 꺼버려 갑자기 스포 rak Nine 지날